특별 게스트입니다. 박광봉! 강봉이. 강봉이 큰일이야. 너무 좋아하시는데? 이분들은 강봉이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. 몇 분은 내가 그랬을 거예요. 박성강 씨 나올 때보다 더 큰 환호성이. 나왔습니다. 케이크! 들어오시고요. 생일 케이크에 불 붙이고. 보이시죠? 성광 오빠 덕분에 해피 스마일. 해피 스마일, 세상에. 이것도 팬분이 직접 준비를 하셨죠? 이거는 또 광복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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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 2, 3, 4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박성강 광복이. 합니다. 진짜 숫자가 무엇이 되는지. 맞죠? 맞죠? 초에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박수. 광복이 돼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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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데.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데. 이것도 다. 성광 씨랑 보고 다 광복이 나가는 쪽을 보고 계시네요. 광복이 빠질 때 몇 번 일어나는 것 같은데. 들떠서 독해. 의자가 몇 번 내. 들떠서 독해. 자. 많은 분들이 저쪽을 보고 계시는데요. 저쪽을 보고 계시는데요. 송이랑 광복이가 가니까 다 쏠리네요. 카메라도 다 싹 갔거든요, 이게. 습관처럼 카메라 봤는데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10분만 더 하고 여러분들의 자유시간 자유시간 따로 들을 테니까 조금만 지키게 해주세요 생일선물 공개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가시죠 어머 웬일이야 이게 뭐야 팬들의 선물로 찢을까요? 출처를 밝혀야 되니까 아 강복이 인형이다 성광이도 좋았네 아유 소리가 아니라 자 강복이한테 전해주고요 자 다음선물 다음선물 이거 누가 준비를 하셨나 이거 누가 준비를 하셨나 아 이쁘네 아 생일 때 머리 초 써볼까요? 귀여워 지금 한번 써봐 먹는 건지 알고 또 입 먼저 갖다 하세요 진짜 부자찌개 부자찌개 사주고 싶다 더 인기가 많네 핸드폰 부대에 학북이다 하나 남의